아 시작 엄마가 화나게 웃어주면 벌써 시작했나봐요 콩딱 내 마음 설레요 그럼 가서 재밌게 배우렴 엄마가 이따 데리러 올게 네 엄마 어 거병이들이다 거병이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깨꼬리 전체님 네 마침 잘 왔어 친구들이랑 같이 엄마에게 선물할 춤을 연습하고 있었거든 춤을 선물한다고요? 엄마를 위해서 깜짝 재롱전치를 하기로 했거든 대놈단치 대놈단치 우리 엄마도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럼 거병이들도 왔으니 다시 신나게 연습해볼까요? 네 선생님 엄마가 화나게 웃어주면 콩딱 내 마음 설레요 엄마가 화나게 웃어주면 평안 꼭 안주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저도요 그랬구나 그럼 선생님이 더 천천히 해볼게요 다 같이 천천히 따라해보는 거예요 네 엄마가 화나게 웃어주면 엄마가 화나게 웃어주면 엄마가 화나게 웃어주면 뛰어가 꼭 안기래 조심해야지 꽁지야 미안 다들 괜찮니? 선생님 전 아무래도 엄마한테 선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잘 추는데 저만 못 추잖아요 그렇지 않아 꽁지야 다시 차근차근 연습해보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그럼 우리 친구들 꽁지가 실수해도 괜찮죠? 네 실수해도 괜찮아 꽁지야 응 맞아 다시 같이 해보자 응 다시 열심히 해볼게 좋았어 다시 신나게 쳐보는 거야 엄마가 화나게 웃어주면 꼭 라베마음 살래요 다들 어디 갔지? 그러게요 얘들아 짜잔 제육사 지우신걸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위해 춤과 노래를 준비했어요. 어서 앉으세요. 어서요. 우리 열심히 준비한 만큼 멋진 선물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선생님. 자 하나 둘 셋 넷. 엄마가 환하게 웃어주면 콩당 내 마음 설레요. 엄마가 환하게 웃어주면 뛰어가 꼭 안길래. 엄마 품 속에 콩당 포근하고 부드러워. 엄마의 환함이죠. 생긋 행복해. 엄마가 나랑 우리 아이들 잘한다. 꼭 껴안 꼭 뽀뽀할래. 엄마가 나랑 꼭 웃어주면. 사랑해 말해줄래. 엄마 사랑해요. 아가들아. 우리도 사랑한다. 우와. 뿅섬이다. 도치야. 형이랑 누나가 가지고 놀잖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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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도치 풍선 가질 거야. 무슨 일이지? 뭐야. 돋아줘. 풍선. 이거 우리 풍선인데. 도치도 풍선 가지고 놀 거야. 도치야. 엄마가 집에 가서 풍선 불어줄게. 도치 풍선 없으면 집에 안 가. 어떻게 하지? 우리 풍선 아기 구슴도치 주자. 그치만 풍선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린 뭐하고 놀아. 다른 놀이하면 되잖아. 맞아 그게 좋겠다. 그럼 얼른 도치한테 풍선 주자. 알았어. 여기 풍선. 어머 정말 이 풍선 주는 거야?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괜찮아요. 저흰 다른 놀이하면 돼요. 잘 가지고 놀아야 해. 하하하. 풍선. 도치 풍선 좋아. 도치 풍선 없어졌어. 우리 도치 괜찮니? 많이 놀랐지? 우리 풍선이 터져버렸어. 도치 풍선. 도치야. 대신 엄마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줄게. 도치 맛있는 거 싫어. 풍선이 제일 좋아. 누가 이렇게 울고 있는 거니? 엄마. 우리가 도치한테 풍선을 줬는데 터뜨려 버렸어요. 미안. 그런데 우리 아가도 일부러 터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풍선자. 엄마. 도치가 계속 저렇게 울지 말아요. 아, 그랬구나. 아, 그런데 도치야. 울지 않고 예쁘게 말하면 풍선이 새로 생길 수도 있단다. 정말? 그럼. 여기 형들이랑 누나가 도치를 도와줄 거야. 그렇지? 도치 새 풍선 갖고 싶어요. 네. 도와줄게요. 네. 우와. 크게. 더 크게. 알았어. 저 풍선 여기. 저, 얘들아. 풍선이 너무 큰 것 같지 않니? 도치는 그 풍선이 좋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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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도치 풍선 안 주면 올 거야. 도치 풍선 안 주면 올 거야. 그냥 풍선을 만지면 가시 때문에 또 터져버리잖아. 어. 잠깐만. 세상에. 이렇게나 멋진 풍선을.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 도치 난다. 난다. 도치야. 도치야. 엄마가 손 도와줄게. 도치야. 도치야. 엄마. 도치가 날아가고 있어요. 엄마가 가서 구해올게. 위험해 아가야. 도치야. 엄마가 간다. 뭐. 아, 코로나에 61 aces PREPUSS 아아 spotlight. 아아 인물비로 gor معnut ihrer botire 수 канал 도치야. 많이 놀랐지.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Rivera 인터 нед觉. 그래. 재미있다. 도치 또렛 딴. dispar lingo 만 heartbeat. 이렇게 참 뒤가움, 멋진 될 ramp. looking after the r 해야 한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따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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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껍이들이잖아 우와 진짜 두껍이들이 나타났어 꼭꼭꼭 우리 진짜 두껍이야 꼭꼭꼭 새집이다 야호 신난다 어 안돼 내 두껍이집 이러다 무너져버리겠어 힘들게 만든 건데 괜찮아 또 만들면 되지 아휴 우리 아가들이 너무 장난꾸러기들이라 정말 죄송해요 두껍이 아줌마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럼 아줌마가 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아기 두껍이들이랑 잠깐 놀아줄래? 그래? 아기 두껍이들아 뭐하고 놀고 싶어? 어? 어? 무바? 어이 그러지 말고 우리 술래잡기하고 놀자 싫어 무바 할거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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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꾹 너희들 뭐하는거야 앞으로 앞으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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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누나랑 형들한테 그러면 어떡하니 아휴, 괜찮아요. 아이들이 다 그렇죠 뭐. 더 이상 안 되겠어. 아, 앞에 안 보여. 마귀야, 조심해. 어떡해. 아기 두꺼비야, 이제 그만 내려오면 안 돼? 싫어. 계속 어부마크 놀자. 아이, 또 하자, 또. 아이, 재미없어. 에이, 지지해. 가자, 엄마. 잘했다. 많이 힘들었지. 너희들 덕분에 정말 잘 쉬었단다. 고마워. 누나랑 형들한테 인사해야지. 안녕, 엄마. 안녕, 엄마. 잘 봐, 아기 두꺼비들아. 우리 아가들, 동생들 돌보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어부바 해줄까? 아니에요. 저흰 괜찮아요. 그치, 얘들아? 네, 괜찮아요. 엄마, 대신 우리 손 잡고 가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손 잡고 걸어갈까? 네. 참새. 참새. 짱, 짱. 병아리. 삐앙, 삐앙. 두꺼비. 콕, 콕, 콕. 으쌰.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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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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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기들쌰. 어떡해. 엉덩이가 너무 커. 잘 봐. 이라차차.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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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더 먹어야지. 우라차차.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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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 형이들아. 이거 잡아. 고마워, 뚜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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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게야? 점프는 말이야. 이렇게 다 같이. 다리를 굽히고 엉덩이를 쭉 빼고 뛸 때는 힘을 꽉 주는 거야. 이야. 자전하다. 어? 뚜기대장. 그럼 이 절벽도 올라갈 수 있어? 에이. 저렇게 높은 걸 어떻게 올라가. 아니야. 뚜기대장은 올라갈 수 있지. 당연하지. 난 뚜기대장이니깐. 좋아.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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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핫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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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다. 뚜기뚜기. 점프. 우와! 으악!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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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이상하다. 다시 한 번 해볼게 뚜기뚜기 점프 아다다다 아이고 힘없어 왜그래 뚜기대장 어디 아픈거야 나도 모르겠어 혹시 배고파 어 그런가 뚜기야 엄마 우리 뚜기가 왜이러지 어디 아프니 엄마 나 배고파서 그런가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랬어 밥 먹고 놀랬잖니 자자자 밥이다 맛있다 메뚜기 이제 밥 잘 먹네 우리처럼요 엄마 이것봐요 저 밥 다 먹었어요 뚜기뚜기 점프 야구 역시 뚜기대장이 최고야 안녕하세요 반대소 마지막 다들 어서와요 으아 누나 엄마 아기 맞아요 많은거 같은데 어 근데 우리 엄마보다 훨씬 더 크잖아 아휴 꺼병이들이 우리 아가를 좋아해 주니 너무 고맙네요 서로 돌봐주겠다고 오는 길에 다투기까지 했는걸요 정말이요 아줌마가 우리 꺼병이들 맛있는 간식 좀 줘야겠는걸 어머 이걸 어째 먹을게 하나도 없네 이걸 어쩜 좋지 아기를 혼자 두고 나갔다 올 수도 없고 아줌마 걱정말고 저랑 냇가에 다녀와요 아기곰은 우리 아이들이 잘 돌봐줄 수 있으니까요 어때요 어때요 우리 가요 가 애투표 다녀올게 엄마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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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치 너 엄청 돌보고 싶어 했잖아 뭐 Cookie 으아라악 아...마 Britain 에헉 아파르는 빌레 으아악 cours 어디 숨지? 빨리 들어와! 빡빡! 안 돼! 범쳐! 다가오지 마! 모르겠다! 하이! 곧 나이! 얼른 날아가 보자! 곧 나이! 어떡해! 마지 오빠가 공처럼 보이나 봐! 야! 곧 나이! 이거 어떡하지? 진짜 공이네! 아기구마! 여기야 여기! 우리 진짜 공놀이하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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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마지 오빠! 형! 아기궁아! 곧 저기 간다! 으아! 어떡하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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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잡았네! 주... 주야 아기궁! 으아! 건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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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구해줘! 龍łhave중! 오! 안 돼! 으아아! 으아! 아기꾸마, 자꾸 도망쳐서 미안해, 건너오해. 자, 그럼 복놀이 시작한다. 엄마, 엄마. 엄마. 우리 아가들, 별일 없었어. 아기 곰 돌보느라 힘들었지?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잘 돌봐졌 는데요. 안 힘들었어요. 하나도요. 재미있었어요. 아휴, 아줌마가 우리 꺼평이들한테 너무 고마운걸. 자, 이번엔 마음껏 먹으렴. 야호! 간식이잖아. 잘 먹겠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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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